üm 가장 잘 어울리는 콜라보라고 생각이 돼요 더 멋진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켓에 대한 이미지를 한 번 보여주는 것 같아 재밌는 그래픽이 나올 것 같다는 설렘이 생겼어요 제 이름이 또 워낙 제이 드래곤이니까 배트매나 슈퍼매나 딱 떼메주셔야 하는 얘기 좀 더 이왕 하는 거 예전에 있던 느낌보다는 저랑 하는 거랑 좀 많이 달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하바트적인 걸 느낌 좋아해서 좀 더 그런 느낌이 더 살아나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참 쉽죠? 되게 에너지가 뭔가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지드래곤은 감각적인 세련됨을 디자인에도 같이 녹여줘서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에요 그러니까 닮았다기 보다 지드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 때문에 닮진 않았어요 좀 더 툭툭 튀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라 세상에 시욕하려면 일단 말로만 이렇게 콜라보 작업이 아니라 같이 좀 상의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실 분이 좀 귀 기울여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음악이 아닌 다른 작품, 다른 또 콘텐츠로 여러분 결과물 내놓을 테니까 항상 잘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